안녕하세요 설야빠입니다 오늘은 태안에 와 있습니다 태안의 아주 경치 좋은 호숫가에 문구로우 밭에 와 있구요 약 천여주 천여주대는 문구로우 밭에 나와있습니다 자 가까이 가서 색감도 보고 사이즈도 보겠습니다 컬러 한번 보실께요 초록과 은청색이 아주 적절하게 나와있는 상태 구요 이렇게 예쁜 칼라를 유지하는 문구로우 사이즈는 1.5m 에서 1.8m 는 같은 가격을 받기로 했구요 2m 이상은 2m 가격으로 두가지로 측정을 했습니다 많이 저렴한 가격으로 봄에 분양을 하니까 향나무를 집에 이렇게 몇개씩 필요하신 분들도 한두주씩도 일률적으로 저희가 작업을 해서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주도 괜찮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